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사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기 미국에서 낳고 자란 미국인들한테 이 사건 알아 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롱아일랜드 시리얼 킬러라고 해서 L.I.S.K.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길고 해변가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로스트걸 또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사라진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영화에 나온 거는 너무 그냥 일부일 뿐이라서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보면 사실 뭔가 뭐야 할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역시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그 영화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몰입도 더 잘 되실 거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요 인터넷 그중에서도 크레이그리스트라고 약간 한국의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별의 별걸 다 팔기도 하고 별의 별걸 다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성적인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런 게시판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버젓이 그런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었거든요. 진짜 완전 문화 충격이다 이러면서 그 사이트 그 게시판에 자신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매춘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피해자 중에는 남성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었고요. 직업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거나 혹은 신고가 되었어도 묵살되어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살인사건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면 여기서 발견된 20대 A씨 이렇게 발표를 하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직업 때문에 그냥 매춘부라고 이름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표혁 계속 발표가 돼가지고 피해자 가족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저도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성매매하던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뭐랄까 참 어째보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한 명 한 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춘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최대한 알려져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과연 누가 제일 의심가는 인물인지 같이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다들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샤넌 길버트라는 여성인데요. 왜 제일 중요하냐. 바로 이 샤넌의 실종을 기점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갔다가 갑자기 10명이 넘는 시신을 막 우르르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샤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샤넌은 1986년 10월 24일에 펜실베니아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매 중 장녀였는데 가정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샤넌이 5살일 때 엄마는 아빠가 헤로인 중독이 너무 심하다면서 딸들을 데리고 다 이제 집에서 나가는데요. 펜실베니아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갔는데 엄마랑 이 샤넌이랑 한 5살, 7살일 때부터 별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니 어떻게 7살짜리 딸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샤넌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는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 자라게 돼요. 그렇게 자라게 된 샤넌은 10대 때부터 술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현병, 조울증 진단도 받게 되는데 부작용으로 살찌는 게 싫다고 처방받는 약을 먹지를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굉장히 잘 다녔고요. 학업 성적도 굉장히 좋아서 심지어 1년을 일찍 졸업을 했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죠. 공부도 꽤 잘했지만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해가지고 샤넌은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가수 말고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는 그런 가수요. 근데 당연히 이런 브로드웨이 오디션 같은 거는 뉴욕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샤넌이 부푼 꿈을 안고 뉴저지의 삶을 뒤로하고 뉴욕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상 뉴욕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호텔 프론트에서도 일하고 막 짬짬이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항상 쪼달리는 거예요. 뉴욕에서 나는 가수도 되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었대요. 대학교도. 어려운 집안도 돕고 싶고 이런데 항상 돈, 돈이 문제였어요. 당시 24살이던 샤넌은 에스코트 서비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손님이 자기한테 오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랑 긴밀하게 아무튼 성매매죠. 그런 일을 알선하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몇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한 번 해보니까 아니 몇 주 동안이나 식당에서 못 빠지게 일해야지 벌만한 돈을 하룻밤 만에 버니까 이게 막상 시작하니까 그만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에이전시 회사랑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운전기사 디아즈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또 사귀게 되고 둘이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주로 일을 하지만 뉴저지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저지에서 살기 시작을 했대요. 자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 수입의 일정 부분 그것도 꽤 많은 부분을 나눠야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 굳이 에이전시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쪽 일에 일가견이 있는 또 남자친구도 일단 괜찮은 담당 그 운전기사만 고용을 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 근데 나는 운전기사로 이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나는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너 괜찮은 운전기사 구하는 거 같이 알아보자 해가지고 마이클이라는 운전기사를 찾아서 고용을 해요. 마이클 씨는 또 한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성이 또 박 씨야. 이 마이클 박 씨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손님을 이렇게 물어다주는 회사가 이제 없으니까 샤넌은 그 아까 말했던 크레이그리스트 그 사이트에 자기 사진 올려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회사 없이 혼자 일해보니까 아니 정말로 옛날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사이버 대학에도 들어가서 수업도 듣게 되고 밤에는 일하고 낮 동안에는 메나탄에서 브런치도 먹고 옛날에는 식당 알바하느라고 오디션도 못 보고 했는데 브런치 먹다가 원하는 오디션 스케줄 있으면 가서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점점 샤넌은 자신이 꿈꿔왔던 뉴욕 삶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샤넌이 굉장히 제너러스 했대요. 굉장히 친절하게 돈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자기 운전기사도 살뜰하게 챙기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뭘 사주기도 하고 특히 가족들한테 엄마가 어렵다고 하면 돈도 보내주고 동생들 뭐 이거 입어라 써라 하면서 막 선물 세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샤넌이 매춘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들과도 다시 더 가깝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던 2010년 5월 1일이었어요. 샤넌은 그 남자친구 디아즈랑 같이 무서운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저녁으로 타코벨을 먹고 이제 데이트 끝나고는 미드타운에서 오늘 손님 만나기로 했어 하고 이제 거기로 떠났어요. 좀 너무 어떻게 남친이랑 막 데이트하고 나 이제 손님 만나러 가 하고 이제 호텔을 이렇게 가고 하는지 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어쨌든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그 남자 손님이랑 일을 하고 다시 집에 가려고 이제 운전기사인 마이크를 부른 상태였어요. 근데 별안간 삐리리리 삐리리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까 어 내 이름은 조우인데 여기는 롱아일랜드 오크비치라는 곳이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뉴욕시 맨하탄에서 롱아일랜드까지는 같은 뉴욕이지만 차로 1시간 15분이나 걸리는 거리에요. 안 막혔을 때. 샤넌이나 마이클이나 평소에 그렇게 멀리까지 출장을 안 간단 말이에요. 속으로 아 뭐 롱아일랜드 했는데 갑자기 조시가 하는 말이 1시간에 250불 그러면 2시간만 있어도 500불이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60만원이 넘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박혔어요. 뭐 시간도 이렇게 늦었는데 지금 트래픽 없다. 빨리 얼른 갔다가 오자 해가지고 샤넌이랑 마이클이랑 같이 롱아일랜드로 떠납니다. 샤넌은 이날 번 돈으로 곧 돌아오는 엄마 생신에 좀 더 좋은 선물을 사드릴 참이었어요. 무려 새벽 2시가 돼서 롱아일랜드에 도착을 해요. 샤넌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운전기사인 마이클은 롱아일랜드까지 가서 끝나는 동안 뭘 하냐. 그냥 사실 마이클이 하는 일은 데려다주고가 끝이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샤넌이 이제 안전한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좀 감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였어요. 마이클이 이야기하기를 샤넌이 그 저 집에 들어가더니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이 뭐 어디 좀 다녀온다 하고 한 15분 동안 어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대요. 15분 동안 어딜 갔다 왔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 약을 사러 나갔다 온 게 아닐까로 추측이 돼요. 아무튼 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고 새벽 4시 50분 그러니까 샤넌이 그 집에 들어간 지 한 3시간쯤 됐을 때예요. 별안간 조가 형광판을 쾅 하고 열더니 막 씩씩대면서 마이클한테 다가와가지고 마이클 차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Dude! She's freaking out! 이랬대요. 야! 쟤 저 여자에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쟤 왜 저러냐고 빨리 네가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저 집에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샤넌이 막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상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막 소리를 들으면서 이 집안에서 혼자 날뛰고 마이클이 막 잡으려고 뒤에서 왜 이래? 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피하더래요. 소파 뒤에 숨고 TV 뒤에 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넌이 911에 전화를 합니다. There's somebody after me. Where are you, ma'am? I don't know. You're driving right now? No, I'm inside the house. What house? I don't know. Please, you should have door? No, time to go. Please. You okay? What's the clock? Go over outside, come on. No, please. Bye. What's the matter? Are you okay? What are you gonna do to me? Wait, are you gonna kill me? What are you gonna do to me? Come on, are you thinking you better come on? I'm in the middle of nowhere. You're a part of this all alone. 이 전화는 무려 24분 동안 이어지는데요. 나중에 매스컴에서 조 씨는 같이 있다 보니까 샤넌이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싶었다. 갑자기? 거의 3시간이나 있어놓고?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는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샤넌이 이상하게 미쳐 날뛰고 있는 상태였다고. 나는 샤넌이랑 아무 짓도 안 했다. 거시기 뽕짝도 안 했다. 3시간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돈 거래도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거죠. 그래. 그렇게 했죠. 갑자기 이 일 때문에 대중들한테 성매수 한 사람 소문 동네방네 다 나니까 얼굴도 다 까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아무 짓 안 했다는 걸 어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뭐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걸로. 자, 조는 새벽에 조용히 동네 사람들 모르게 매춘부 이렇게 전화해서 부른 건데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나인호운동까지 신고를 하니까 저도 당황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이클한테 야, 난 더 이상 여기에 엮이기 싫으니까 마이클 니가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나는 위층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마이클도 이들이 무슨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샤넌이 경찰한테까지 전화하고 막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러죠 마이클이 이제 샤넌한테 야, 너 나랑 같이 지금 나가던지 아니면 나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샤넌이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또 이래요. 마이클도 이제 언짢으니까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샤넌이 왜 그런 이상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무슨 약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가 무슨 짓을 했는데 뭔가 위협적인 짓을 했는데 이게 마이클도 한패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정말로 한패인지 아무튼 마이클은 나가서 이제 자기 차에 다시 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샤넌이 조 집 밖으로 막 나오더래요. 얼마나 막 난리불스였는지 혼자 나오면서 집 계단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까지 해요, 샤넌이. 당연히 집에 나와서 이제 마이클은 자기 차에 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샤넌이 자기 차를 딱 보더니 갑자기 또 기겁을 하더니 막 도로 쪽으로 막 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마이클은 이제 시동을 걸고 샤넌을 뒤쫓아가요. 신발 다 막 벗겨지고 막 도로를 정신없이 샤넌은 뛰고 있고 그 검은색 SUV 마이클이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이제 가깝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불 켜진 집을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려. 여러분 지금 새벽 5시예요. 자 이 길고 해변가 동네에 사는 거스 아저씨는요. 누가 문을 막 콩콩콩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뛰어간 거예요. 저 문을 열어보니까 밝은 색의 탱크탑을 입은 겨우 끼케바의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굉장히 작은 아담한 여자. 바로 샤넌이 겁에 질린 채로 Help me help me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샤넌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소파에 앉게 했어요. 근데 샤넌이 They are going to kill me.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아저씨는 바로 911에 전화를 해서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데요. 이게 새벽 5시 22분경이었어요. 아저씨가 911에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샤넌이 또 갑자기 막 무언가에 쫓기듯이 다시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밖으로 막 도망을 나가더래요. 아가씨 어디 가요? 했는데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막 뛰어나갔대요. 거스 아저씨가 2층 발코니에 가면 이제 밖이 더 잘 보이니까 2층에 가서 이제 어디로 갔나 이렇게 쭉 본 거예요. 보니까 샤넌은 벌써 보이지를 않고 검은 SUV, 그러니까 마이클 그 차가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반복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야. 샤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저씨 이렇게 잘 보니까 샤넌이 다시 보였어요. 샤넌이 뭘 하고 있었냐면 거스 아저씨 개인 보트가 이렇게 집 앞에 묶여 있었거든요. 보트 뒤에 갔다가 보트 아래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이클 차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이클 차가 거스 아저씨 집 근처에 와가지고 아저씨네 집 문을 두들겨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젊은 여자 왔다 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 그랬다. 그래서 내가 911에 신고했다. 그랬더니 마이클이 아 그러지 마시지. 아저씨가 신고하신 것 때문에 그 여자애가 곤란해지게 됐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 도대체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마이클. 저희끼리 저쪽에서 좀 파티를 했는데 아 그 여자애가 좀 혼자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대충 막 이렇게 둘러대더니 다시 샤넌을 찾으러 차에 타가지고 가더래요. 자 샤넌은 또 다시 막 질주를 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이 마을이 이렇게 게이트가 쳐져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 게이트가 이 마을의 유일한 출입구예요. 거기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샤넌의 911 전화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샤넌이 목격이 된 건요. 이 마을 게이트 쪽 근처에 있는 바바라 할머니네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도 막 문을 뚫으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바바라 할머니는 당시에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여기 도움을 청하는 여자가 있는데 나는 문 못 열어주겠다. 빨리 경찰 좀 보내달라. 이렇게 신고만 한 거예요. 그때 이해가 가죠. 혼자 사시면. 자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마이클은 어떻게 됐냐. 결국 샤넌을 계속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차를 돌려서 혼자 집으로 갔대요. 나중에 경찰은 야 너 여기 같이 왔으면 찾아서 가야지. 왜 찾지도 못했는데 그냥 갔냐 하니까 아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고 경찰이 와가지고 샤넌을 발견하면 뭐 병원에 데려가든가 치료가 필요해 보이니까 뭐 그러겠지만 나는 연루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간 거다라고 말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또 무슨 당당한 뭐 이런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경찰이 오면 연관되고 싶지 않았겠지. 자 아무튼 드디어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경찰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이거는 경찰 측 기록이고요.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5시 40분보다 더 늦은 아침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도착을 했대요. 자 여러분 첫 전화가 4시 51분이었어. 근데 이 마저도 아까 그 거스 아저씨 기억나요? 거스 아저씨가 전화해서 출동한 거예요. 샤넌이 경찰에 전화하면서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24분간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출동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아무튼 경찰이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샤넌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사라졌어. 찾을 수가 없었어. 경찰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 여자를 막 쫓아갔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냥 작은 다툼 정도였나 보다. 그 남자가 뭐 데리고 갔겠지? 이러고 그냥 마무리. 따로 샤넌을 찾지도 않아. 그냥 그날 있었던 그냥 해프닝 같은 걸로 그렇게 끝난 거예요. 여자가 24분 동안 전화해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끝냈다고. 자 다음날 샤넌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뉴저지에서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디아즈. 디아즈가 마이클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야 샤넌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이제 마이클이 어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초지정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롱아일랜드로 같이 조시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디아즈는 총도 챙겨갔대요. 허리춤에. 도착을 해보니까 자신의 여자친구의 성매수자인 그 조시가 딱히 위험인물 같아 보이지도 않고 설명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셋이 경찰서에 같이 가. 샤넌 실종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은 웃으면서 아이고 집에 가시라고 여자친구 집에 있다고 돌려보내요. 전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도 다음날 밤도 샤넌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샤넌이 실종된 지 이틀 후 2010년 5월 3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 이상해집니다. 샤넌의 엄마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는 그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삐리리리리 삐리리리리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집에. 웬 남자가 아 저 혹시 따님 샤넌 혹시 거기 있나 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거야. 왜냐면 샤넌은 여기 살지도 않고 자주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메리가 에? 무슨 말이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제 이름은 의사 닥터 피터 헥킷이라고 아 저는 여기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 방황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이런 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샤넌이 그저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쉼터에 들여오게 한 다음에 진정제를 좀 투여를 해주고 그 샤넌은 자기 운전기사인 마이클이랑 같이 떠났다. 그래서 혹시 집에 잘 도착했나 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 번호를 줬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의사 피터가 이 쉼터에서 의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상연락처 이런 거를 적어야 된다. 그리고 샤넌이 남긴 번호가 이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화통화 두 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닥터 피터 헥킷이 누구냐? 아까 마지막으로 샤넌이 바바라 할머니네 집 문을 뚜들겼댔잖아요. 근데 이 피터네 집이 바바라네 바로 옆집이에요. 그럼 바바라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샤넌이 피터네 집에 갔던 거였을까요? 아무튼 이 전화를 계기로 이제 샤넌 엄마가 샤넌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 근데 롱아일랜드에선 아 샤넌 씨 주소지 사시는 곳이 뉴저지라고요? 그럼 뉴저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뉴저지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본인 딸이 플로리다 디즈니 워들드 가가지고 실종됐으면 어 플로리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겠어요? 여기 뉴저지에 신고하시겠어요? 엄마가 플로리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관이 그쵸? 근데 왜 뉴저지에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신고를 하냐? 이러면서 자꾸 수사를 뉴저지 롱아일랜드 얘네들이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해 하고 자꾸 떠넘기는 거야. 이거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고 미국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샤넌 직업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했다. 하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딸이 없어진 지 이제 10일 지났어요. 그래서 그 길고 해변가에 있는 동네에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이제 실종 전단지를 막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피터 그 의사 피터를 마주쳐요. 엄마는 그 피터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그때 전화 받았을 때 너무 언겁기여를 받아가지고 근데 동네 다니다가 피터 핵기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 목소리도 그렇고 피터 이름? 이제 기억났다. 당신이잖아? 당신이 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그랬더니 피터가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쪽이랑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무슨 여성을 위한 쉼터냐 난 그런 거 운영하지도 않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 딸 실종된 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알게 됐다고 피터 씨는 경찰한테 아 이 아줌마 이상하다고 꾸며낸 얘기라고 나한테 지금 덮어씌우려고 그러네 이 아줌마가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죠? 그럼 누가 피터 씨 이름을 도용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경찰이 전화했던 걸 추적을 해보니까 피터가 전화를 했어. 두 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지 폰으로 전화를 안 하고 지 와이프 폰으로 전화를 했고 전화한 위치를 보니까 뉴저지 샤넌 엄마네 집 근처 집 주소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피터가 사는 이 롱아일랜드가 여기 있으면 뉴저지는 여기 있어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일단 피터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이 롱아일랜드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산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되게 오랫동안 산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다 여기서 키운 사람이고요. 의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막 조언을 얻기도 하고 어디 아프면 상담도 많이 받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피터 씨는 한때 지역 경찰서의 폴리스 설전이라고 해서 왜 경찰서에서 피해자라든지 수감자들이 의료적인 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검시 같은 거 필요할 때 일하는 의사 이런 걸로 일을 했었대요. 거기서 일하다가 잘렸는데 잘리게 된 계기는 근무 중 아닌데 거기서 일하는 척하고 아무튼 여기저기 거짓말을 좀 하고 당겼대. 동네에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다 자기가 다 참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또 아 나 그거 내가 해결해줬잖아. 아 그때 나도 저기 있었잖아 하면서 약간 오지랍에 허풍이 되게 심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피터를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대요. 근데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그냥 오르지도 않아요. 피터는 계속 자기는 샤넌을 만난 적이 없다. 사실 구라친 거다. 그러니까 뻥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샤넌 내 엄마 연락처를 알았냐. 그러니까 아까 샤넌 남친이랑 그 은정기사 마이클이 이 동네를 다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총 두 번을 찾아왔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다음 날 조 씨 만나러 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터 씨를 이 둘이 만났대요. 그래서 피터가 마치 동네를 대표하는 것 마냥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그 막 노트에 적었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졌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뭐 야근하나요? 이러면서 막 노트에 적더래. 그리고 이 둘한테 경찰에 갔었는데 실종 신고가 안 됐다. 오케이. 제가 경찰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두 분이 가세요. 집에 가세요. 제가 경찰에 잘 신고해드릴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피터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그리고 피터는 그때 그 둘을 만났을 때 내가 샤넌 엄마 번호랑 알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경찰에서 왜 피터 씨는 죄가 없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매스컴에 알려진 바로는 마이클 씨랑 남자친구가 피터를 만난 건 피터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 날이야. 근데 피터는 그 둘이 자기한테 걔는 엄마 번호를 알려줘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제일 수상하게 보일 수 있는 성매수자인 조 씨, 의사 피터 씨, 마이클, 운전기사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지만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집들에 CCTV 달려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CCTV를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그나마 시작한 건 샤넌이 실종되고 무려 한 달이 훨씬 더 지난 시점이어서 이 카메라의 영상들이 다 이미 새로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자 경찰들은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딱히 수사의 진전도 없고 뭐 딱히 이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는 열정도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성매매하던 여성의 실종 해프닝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샤넌이 실종된 지 7개월이 지납니다. 2010년 12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 롱아일랜드의 경찰관 존이 수색견인 블루를 데리고 약간 트레이닝을 시킬 목적으로 길고 해변가 쪽으로 향해요. 존은 옛날에 FBI 전문 수사관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책에 보통 살인범들은 차도 9미터 이내로 시신을 유기한다 읽은 게 생각이 나서 고속도로 근처에 한번 차 세우고 블루 한번 보내볼까 해가지고 블루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사실 존 씨는 뭘 기대한 건 아니었대요. 너무 추우니까 빨리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고 해변가가요 여러분 낮에는 뭔가 이렇게 막 스프들이 막 우거져가지고 되게 뭔가 운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밤에는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밤에 저기 가면 좀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할 정도로 사진 보면은 이 수풀들이 그냥 수풀이 아니라 성인 남자보다도 키가 큰 수풀들이 막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밤에 들어가면 이런데 보이지도 않겠죠. 자 이런 데에 블루가 9미터도 훨씬 넘어서 차도에서 15미터 털어 떨어진 곳까지 막 뛰어가더니 웬걸?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머리로 막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는 뭐다? 나 무언가 찾았다. 자 존이 이거 뭔 일이야? 하고 막 뛰어가 보니까 그 수색견 앞에 흙하고 먼지로 반은 덮이고 반은 나와있는 마포 자루가 있더래요. 그리고 이 마포 자루 안에 뭐가 있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미 백골이 된 시신 안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틀 후에 백골이 발견된 곳에서 150미터도 채 되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해요. 이 시신 또한 마포에 덮여 있었고요. 이걸로 이제 길고 해변가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고속도로를 오션 파크웨이라고 하거든요. 오션 파크웨이를 전체 통제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날 추가로 두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됩니다. 자 이틀 만에 발견된 이 4명의 시신을 더 길고 4, 길고의 4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 모두 똑같이 질식사를 당했고요. 넷 다 20대 여성이었고 모두 키가 굉장히 작아서 저만의 때요. 150cm에서 막 155cm 이러고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는 아주 아담한 체형의 모두 다 크레이크리스트에서 자신의 성적인 서비스를 홍보하던 매춘일을 하던 여성들이었어요. 길고 4의 한 명으로 발견된 멜리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멜리사는 1985년 4월 14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싱글맘 아래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멜리사가 어릴 때 이제 멜리사 엄마가 한 흑인 남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살림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한테도 딸이 있었는데 멜리사보다 9살이나 어렸어요. 딸 이름은 아만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한 거예요. 서로 잘 맞지 않고 막 둘이 머리 빠지게 싸우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의외로 둘이 죽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멜리사는 백인이지만 평소에 흑인이 되고 싶어서 흑인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흑인 여자들이 잘하는 뭐 이런 악세사리 옷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반대로 9살 어린 아만다는 아는 흑인이고 반은 백인인데 어 나는 백인에 더 가깝다 이러면서 백인처럼 행동하고 입고 그랬대요.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나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베프처럼 지냈대요. 잘 다행이죠. 근데 이제 언니인 멜리사는 학교에서 좀 문제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마약 판매하고 이런 애들이랑 자꾸 어울려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애들이 소개시켜준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블레이즈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멜리사가 그 미용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남자애가 멜리사한테 야 멜리사 너 헤어스타일리스트 되고 싶다고 했지? 내가 뉴욕의 맨하탄에 아는 미용실이 있는데 내가 좀 투자 좀 했어. 나도 여기 파트 오너야. 그러면서 너 나 따라오면 거기서 헤어스타일리스트를 일하게 해줄게. 그러는 거야. 멜리사는 어머 정말 뉴욕 씨? 나 뉴욕 살아보고 싶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서 브롱스라는 동네로 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자가 나 미용실 있다고 했던 거는 완전 뻥이었고 알고 보니까 뉴욕 브롱스에서 되게 유명한 핌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 이런 성매매 알선하는 이런 그 뭐지 무슨 주? 물주? 아닌데? 뚜쟁이 포주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멜리사가 이 남자한테 완전 사랑에 빠져버렸거든. 결국 멜리사는 블레이즈가 알선하는 매춘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동생 아만다는 그때 당시 10대였어요. 둘이 이제 같이 살지 않게 됐지만 맨날 맨날 전화하고 동생한테 뭐 하고 있어? 오늘 학교 어땠어? 이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수다를 같이 떨었대요. 뉴욕 와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뉴욕시로 초대해가지고 맨하탄 구경도 쫙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잔뜩 사다주고 밤에는 야 나 데이트 있어. 나 가야 돼. 너 얼른 집에 가 하고 이제 집으로 보내고 그랬대요. 2009년 7월 12일 멜리사가 롱아일랜드에서 하룻밤에 1000불 한국 돈으로 거의 130만 원이 넘어요. 하룻밤에 130만 원을 준다는 데이트가 있다. 그러고는 외출해서 실종이 돼요. 멜리사의 실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렸는데요. 왜냐하면 동생을 뉴욕시로 초대했던 거야. 근데 이제 동생이 가려고 다음날에 전화하니까 언니가 갑자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멜리사가 밖에서 구조한 고양이를 굉장히 여러 마리 키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멜리사가 안 오니까 고양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꾸 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금방 알아챘어요. 멜리사가 없어졌다는 거를. 다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아니 멜리사 뭐 몇 살이에요? 10대예요? 다 큰 성인이잖아요. 정신병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웃긴 게 샤넌은 정신병 이력도 있었잖아요. 조현병 조울증도 있었는데 또 여기서는 또 정신병 이력도 없고 아이고 매춘일 하던 사람이네. 이러면서 수사를 안 해. 그리고 멜리사가 사라진 지 4일이 됐어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동생 아만다 폰으로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발신인이 언니 멜리사야. 그래서 얼른 아만다가 전화 받았어요. 언니? 근데 전화 건너편에서 웬 남자가 멜리사 동생 번호 맞아요? 이러는 거야. 어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야 니 언니 뭐하고 사는지 알아? 니 언니 창녀야. 너도 창녀야? 이러면서 그 언니랑 그 여동생을 모욕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뭐 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어 나 지금 니네 언니 부패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7월 16일, 19일, 23일 그리고 8월 26일, 27일에 걸쳐서 총 5번이나 전화를 한 거예요. 항상 늘 엄청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전화한 남자가 아만다한테 너 잡종이라매? 그러면서 아만다의 피부색 그리고 꽤 디테일한 신체적인 이런 특징이나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뭐를 디테일한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대요. 마치 자신의 언니인 멜리사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거나 혹은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했던 사람인 것처럼 자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전화도 지시를 하고 있었지만 교묘하게요. 이 전화를 건 애가 전화를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 있죠. 사람 엄청 많은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든지 타임 스퀘어 펜스테이션 이런 복잡한 곳에서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딱 경찰이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만 딱 몇 분만 전화하고 확 끊어버리고 전화할 때만 켜고 바로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렇게 1년 만에 멜리사는 길고 해변가에서 마포에 덮인 채 백골의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요. 실종됐을 때 멜리사는 고작 24살에 147cm의 43kg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는 질식사였어요. 다음 피해자인 모리는요. 1982년 6월 14일생인데요. 16살에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만난 제이슨이라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갖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게 돼요. 아이를 낳고 살다가 결혼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또 이혼을 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은 남편이 갖기로 하고 모리는 아이랑 남편을 떠나서 여동생네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돼요. 모리는 막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잡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뭐가 유행을 했냐면 마이스페이스라고 여러분 싸이월드 알죠? 싸이월드처럼 막 셀카 같은 거 올리고 일기 같은 거 쓰고 이런 인터넷 공간이에요. 이 마이스페이스에 이제 모린이 재미를 들려가지고 셀카 같은 거를 되게 자주 올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 마이스페이스를 통해서 꽤 자주 남자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을 걸어오곤 했는데요. 대부분 헤이베이비 나한테 좀 더 비밀스러운 사진을 보내봐 혹은 너 매춘일 해볼래? 너 누드모델 해볼래? 막 이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보통은 그냥 이런 메시지들은 무시하잖아요. 그쵸? 모린도 이걸 그냥 무시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모린은 돈이 필요했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착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한테 바로 오라 그래. 내가 돈 줄게 나한테 와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린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우리가 고객을 알선해주면 당신은 몇 퍼센트를 갖고 우리는 몇 퍼센트를 갖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쭉 보니까 아니 뭐하러 같이 회사랑 일을 해? 나 혼자 하면은 돈 더 많이 벌겠다. 벌써 이게 감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스페이스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에 내 사진이랑 함께 이런 성매매일을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종종 고객들을 만나면서 또 약물에도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 이 매춘일을 시작하고 나서들 대부분 마약을 많이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스티브라는 남자를 만나서 또 남자아이를 출산을 하고요. 또 출산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애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남편이랑 양육권 분쟁을 법적으로 하게 돼요. 당장 모린이 생활이 변변치가 않았기 때문에 월세도 못 내던 때였어요. 집에서도 추방 직전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모린한테 양육권을 주겠어요? 본인이 되게 불리한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애 낳고 매춘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모린은 그 매춘일로 돌아와가지고 더 열심히 자기를 홍보를 하고 더 열심히 고객을 찾으려고 나가 다니는 거야. 자 당시 25살이었던 모린은 2007년 7월 뉴욕을 방문해요. 그리고 타임스쿠어 근처에서 호텔방을 잡고 또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필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직접 가서 뉴욕에 있는 고객들을 물색을 한 거예요. 그러던 7월 9일 코네티컷에 사는 친구한테 야 나 고객 만나러 간다 돈 되게 많이 준대 라는 통화를 끝으로 실종된 지 3년 만에 질식사 한 채로 마찬가지로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이 돼요. 그녀의 마지막 핸드폰 위치는 롱아일랜드였어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로 출장을 간 거였고 그렇게 롱아일랜드에서 발견이 된 거죠. 다음 피해자인 매건은요 1988년 1월 17일 생으로 메인주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같이 사는 이 집에 엄마의 전남친 그리고 전남친 사이에 낳은 아들 그리고 현남친 그리고 딸인 매건 이렇게 넷이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대요. 이 집에 아이들은 당하고 방치되어 왔어요.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냐면 이 할머니가 아동보호국에 내 자기 딸을 신고해 양육권을 나한테 줘야 된다. 저 내 딸 같은 애는 엄마가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 아동보호국에서 출동을 해서 매간의 엄마 아빠가 이제 양육권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냐. 또 그것도 아니야. 평일에는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할머니랑 지내고 뭐 이런 식이었대요. 자 이렇게 자라나던 매건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항상 화가 많았대요. 그래서 애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마트 가서 물건을 훔쳐가서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더니 결국에 17살 때는 고등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19살에는 클럽 화장실에서 만난 남자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2006년 여름 릴리라는 딸을 매건이 출산을 하는데요. 매건은 이 릴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동안에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유일하게 좋은 일이라고는 릴리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너무 소중했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애를 출산하고 나서 이게 좀 수부러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모성애랑 더해져서 더 심해지는 거야. 뭔가 더 악착같이 내가 이 딸을 지켜야겠다. 이러는 생각에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매건이. 그래서 막 거리에서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다니다가 뉴욕 출신의 동네 마약상인 바이브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랑 또 사랑에 빠져요. 당연히 이제 마약상이랑 데이트를 하니까 더 많은 또 약을 또 사용하게 되고요. 애엄마인데 바이브라는 남자는 매건을 되게 막 아껴주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매건을 이용해서 매춘일 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시커먼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남자를 통해서 매건이 결국 매춘일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불법이잖아요. 한 번은 경찰에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어쨌든 알선했던 일이잖아. 근데 매건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매춘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경범죄야. 곧 풀려나 이러면서 매건이 경찰 조사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크레이크리스트에 매건 사진 올리면서 한 시간에 얼마 나이는 20대 뭐 키 얼마 이런 거 홍보하고 있었어. 이런 것도 남자친구라고 근데 그러다가 반대로 이 바이브라는 남자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요. 보석금이 한국 돈을 하면 6천만 원을 내야지만 이제 감옥에 안 가게 된 거예요. 매건 체포됐을 때는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근데 매건은 이 남자 감옥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5만 불 구해와야겠다. 막 혈안이 됐어. 하... 자 그러던 중에 마침 크레이크리스트를 통해서 일자리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롱아일랜드 사는 고객인데 하룻밤에 무려 1,500불 하룻밤에 300만 원을 제안한 거예요. 보통은 매건이 자기가 안 가. 고객 보고 오라고 해. 그래서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뭔가 구리기도 했지만 결국 롱아일랜드 그 길고 해변가 근처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고객이 와도 되잖아. 근데 집으로 무조건 오라고 했나 봐. 고객을 만나려 이제 호텔에서 나갑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나가기 전에 되게 모르겠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돌봐줬던 이제는 자기의 딸도 돌봐주고 있는 그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다 전화하고 또 그 남자친구한테도 전화를 했대. 그 전화들을 마지막으로 호텔을 떠나서 고객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졌어요. 매건이 사라진 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건 남자친구 바이브였어요. 왜냐? 300만 원 받는다며 그 돈 나한테 줘야지. 어디 갔어? 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되면 실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역시 경찰이랑 또 연관되는 게 무서웠던 이 남자친구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남자친구는 감옥에서 2010년에 매건의 시신이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 발견된 길고 4인의 피해자 중 마지막 앰버는요.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이랑은 그 집안 환경, 배경이 좀 달랐어요. 꽤 잘 사는 미국 중상층 가정의 집에서 부모님도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고요. 6살 위의 언니와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부모가 등장을 했어요. 그쵸? 하지만 앰버가 5살일 때 이웃집 살던 26살짜리 제임스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이 자식이 앰버를 데리고 가서 성X행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실을 알고 아빠가 샷건을 들고 제임스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빠가 제임스한테 협박한 것 때문에 이걸로 체포가 될까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 부모님이 재판까지 가는 걸 좀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옛날에는 더 조사받고 재판까지 가고 이렇게 저렇게 애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앰버 일에 대한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제임스는 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 이날 이후로 앰버의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버립니다. 엄마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막 쓰러지시더니 입원까지 하시고요. 아빠는 술에 완전 진탕 빠져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음주운전 몇 번을 해가지고 체포까지 돼요. 자 근데 우리 옛날에 다뤘던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 더 힘들었던 거는 바로 부모님 집안의 가족들이 자기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게 너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여기서 이겨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피해자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앰버는 고작 5살이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났으니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랬을 거 부모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집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집에 이제 언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언니 이름이 이제 킴벌리예요. 킴이라고 할게요. 킴이 거의 이 집에 가장처럼 돼요. 원래는 되게 잘 살았는데 집에 벌이도 이제 시원치 않은 거야. 자 킴이 19살이 됐을 때였어요. 이제는 엄마만 아픈 게 아니라 아빠도 술을 그렇게 마시더니 이제 아빠까지 알아 누우셨어.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간병해야 되죠. 대학도 가고 싶은데 돈은 없죠. 그러니까 알바로 막 투잡 쓰리잡을 뛰던 때였어요. 이 킴벌리가.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불법 마사지 업소 같은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해요. 동생인 엠버가 17살이 됐을 때 엠버 역시 언니를 따라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엠버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둘 다 약에도 손을 많이 대게 돼요. 자 이렇게 쉽게 버는 돈 때문에 시작했고 돈은 예전보다 더 많이 벌었지만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나 봐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매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사실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회도 다녀봤다가 뭐 회계도 했다가 뭐 상담도 받았다가 뭐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 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엄청 자신들과의 싸움을 해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 언니인 킴벌리가 아 난 진짜 이제 그만두고 새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원래 살던 롱아일랜드로 돌아가고요. 그냥 그런 매춘일이 아니라 그냥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자집에서 데이브라는 남자를 언니가 또 만났어요. 그럼 이제 엠버는 뭐하냐. 동생인 엠버는 그냥 플로리다 완전 다른 주로 가서 그냥 계속 하던 일을 했대요. 지금 이제 언니가 데이브라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이 데이브는 그 전에 만났던 남자 그 어떤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일단 데이브도 한때 약물 중독자였기 때문에 킴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줬고요. 이제는 완전히 끊었거든. 그래서 이제 킴을 막 여왕처럼 여왕님처럼 대해주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킴벌리가 더더욱 나쁜 일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야 나 사실 이런 여동생이 있다 하고 여동생 이야기도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데이브가 너무 딱 한 거야. 그 동생이. 그래가지고 걔 네 동생 연락처 뭐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엠버한테 연락을 해요. 나 니네 언니 남자친구인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이제 결국 문자도 보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브가 엠버한테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요. 플로리다에서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고 너 이 비행기 타고 롱아일랜드로 넘어와라. 여기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하면서. 그런데 이 엠버 이 녀석이 어 알았어 갈게 이러더니 마지막에 그 받은 돈 비행기 티켓 하라고 받은 돈을 흥청망청 약하고 술하고 막 이런 데 다 써버리고 그런 거예요. 다 망쳐버리고는 또 새벽에 완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데이브한테 전화해서 새벽에 막 알 수 없는 말을 막 지껄이고는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받은 도움도 거절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맨정신 아닐 때 그렇게 막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플로리다에 혼자 있는 엠버는요. 매춘 일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빠 이런 데 가가지고 남자들 꼬여내가지고 돈도 훔치고 약도 훔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들한테 또 길거리에서 걸려가지고 막 실컷 두드려도 맞고 막 죽여버린다고 협박도 당하고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대요. 그러니까 데이브는 킴벌리한테 야 니 동생 저렇게 혼자 플로리다에 주면 저러다가 저기서 죽는다. 니 동생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채 롱아일랜드로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말을 했대요. 후에 인터뷰에서 데이브는 참 이상하죠. 그 애를 살리려고 롱아일랜드에 데려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라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데이브랑 킴벌리랑 돈을 막 모아가지고요. 앰버를 자기가 살던 곳 근처에 있는 이런 약물 중독 치료센터 이런 데 보내줘요. 그리고 주말마다 거기 가면 이제 완전 입원하는 것처럼 완전 깨끗해질 때까지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또 둘이서 앰버 보러 면회도 가고 막 그랬대요. 진짜 대단하죠. 자 근데 또 앰버는 그 치료센터에서 베어라는 남자를 만나요. 치료센터에서 이제 퇴소하는 날 언니 데이브 이 남자를 만나서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넷이 같이 살게 된 거야. 언니의 남자친구는 이 두 자매를 나쁜 일로부터 끊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치료센터에서 만난 베어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데이브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형씨 앰버랑 킴이랑 이 둘이 자매가 하루에 얼마 벌 수 있는지 아세요? 둘이 일 복귀해야 돼요. 이거 젊을 때 해야지 이 돈을 벌지 이 돈 몇 년 지나면 뭐 그때도 이 돈 벌 수 있는 줄 아세요?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데이브라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죽빵을 날려줘도 모자랄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데이브가 묘하게 설득되네. 하루에 천불? 천불이면 하나로 130만원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러면서 그래 젊을 때 벌 수 있을 때 바짝 모았다가 벌 만큼 벌고 확 끊어내면 되지. 얘들아 얘들아 모여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회의처럼 이제 다들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 어둠의 일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집에 세이프티 룰이 있는 거야. 그들만의 규칙이 있어. 안전을 위한 손님을 만나러 나가지는 않는다. 무조건 이 집에서만 받아. 그리고 손님이 오면 관계는 하는 건 아니고 그 춤만 추는 거 있잖아요. 왜 여기 미국 스트랩클럽 이런 데 가면 랩댄스라고 막 무릎 위에서 막 뽕짝뽕짝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걸로. 그 식의 뽕짝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남자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이 집에 둘을 베어랑 또 데이브 이 남자 있잖아요. 이 둘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구석에.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무슨 신호를 주면 우리가 막 나와가지고 쫓아낼게. 실제로 그런 적도 있대요. 거시기 뽕짝은 안 한다 그랬는데 남자 손님이 막 강제로 이러려고 해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그 남자 빤스 바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런 일도 진짜 있었대. 아무튼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어쨌든 뭐 뽕짝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일을 하니까 돈이 쉽게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기껏 약 끊어놓고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약 또 시작해. 넷 다 이제. 자 그리고 규칙 같은 거 처음에 있었지만 이거 계속 지켜지겠어요? 돈 들어오니까 좋은 거라. 뭐 나가서 뽕짝까지 하면 돈이 뭐 더 들어온다고? 은근히 은연중에 이 규칙이 점점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앰버는 그래가지고 종종 고객 만나고 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고 뭐 그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데이브가 말하기를 특히 앰버가 이 손님 중에 고객 중에 지역 경찰이라든지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 변호사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앰버가 나 손님 만나러 나갔다 온다. 1500불이나 주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앰버가 나가는 차림새 꼴이 뭐 원래 알고 지내던 고객이었는지 굉장히 편안한 차림에 약간 츄리닝같이 편안한 차림에 핸드폰도 그냥 방에다가 두고 그냥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데이브가 아 야 앰버야 너 핸드폰은 왜 두고 가 핸드폰은 가져가 그랬더니 아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이 고객 만나고 바로 다시 돌아올 거야. 뭐 그때 언니가 없었대요. 집에 언니 있다가 집에 오면 사랑한다고 전해줘 하고 그렇게 나가더래요. 그리고 나가서는 안 돌아왔어. 다시는 그렇게 실종된 지 세 달 만에 길고 해변에서 역시 질식사한 채로 마포에 덮여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앰버의 케이스 때문에 약간 우리가 무언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게요. 왜 핸드폰을 굳이 두고 나갔을까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데 여성을 픽업을 한다 할 때 자기가 그 집 앞으로 혹은 호텔 앞으로 보통 픽업을 하러 오는데 이 고객은 내가 여기저기 골목길에다가 차 대놨으니까 앰버 보고 거기로 오라 그랬대요. 픽업 장소도 굉장히 막 구석진 골목 같은데였대요. 근데 앰버가 핸드폰도 두고 거기로 나갔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출원해봤을 때 그전에도 몇 번 봤던 고객이라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서 혹은 그 사람이 만약에 법조인이라거나 혹은 경찰이라거나 약간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약간 의뢰 신뢰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지 라고 그 넷플릭스 사라진 소녀들 영화를 보면 여기서 피해자의 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앰버의 언니 킴벌리에요. 넷플릭스에서도 막 그 언니가 다시 자기는 그 자기 일로 매춘일로 복귀하겠다. 자기가 그 범인을 잡고 말겠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 앰버의 언니 킴벌리가요. 여동생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로 롱아일랜드 근처를 타겟으로 그 크레이그리스트에 엄청 자기를 홍보를 하고 고객을 막 엄청 만나러 다니고 그랬대. 자기 동생 죽인 그 살인마 자기가 잡아보겠다고. 경찰을 못 잡으니까. 하지만 끝끝내 살인마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2010년 12월에 길고해변가에서 단 이틀 만에 발견된 4명의 이야기에요. 모두 6월에서 9월 사이에 실종된 되게 최근에 실종된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신체가 막 140cm에서 150cm 굉장히 아담하고 20대였으며 백인이고 매춘일을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을 홍보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넷 다 모두 직업 때문에 혹은 마약 때문에 실종신고조차 되지 않았거나 혹은 누군가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샤넌을 찾으려고 출통했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내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롱아일랜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국의 사람들의 이목이 다 이 사건에 집중이 됐고 경찰은 저희 CSI도 아마 여기 개입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수색을 중단해요. 아니 지금 이틀만에 4명 나오는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더 파봐야 될 거 아니야. 암튼 근데 솔직히 사실 묻혀있지도 않았지만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들 이목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 분산시키려고 좀 해체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다. 혹은 훨씬 너무 많은 시신들이 발견될까봐 얘는 지금 경찰들이 쫄아가지고 일부러 좀 쉬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 어쨌든 3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요. 그리고 2011년 3월이 됩니다. 8년 전인 2003년 여름에 같은 롱아일랜드지만 길고 해변가에서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메노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 이름 잘 기억하세요. 메노빌. 이 동네에서 한 여성이 그냥 강아지 데리고 집 앞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차도랑 연결된 이렇게 으슥한 길가가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었대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히크티크 딴게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시신의 몸통이었어요. 몸통 경찰이 이제 수습을 해서 보니까 아마 이 살인범이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고 했는지 이 몸통에 하트 모양 같은 문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뾰족한 무언가로 훼손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지우진 못했어요. 이 사진이 전국의 경찰 미국 경찰에 뿌려지는데 이걸 보고 워싱턴에 있던 한 경찰이 어 이거 예전에 우리 경찰서에서 매춘일 하다가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던 제시카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DNA를 대조를 해보니까 불과 11일 전에 맨하탄 버스정류장 에서를 마지막으로 실종된 제시카가 맞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살인범은 찾지 못했고 몸통 이외에 다른 시신의 부위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8년이 지나서 2011년 3월 길구 해변가에서 제시카의 머리와 팔이 발견이 됩니다. 역시 제시카도 150cm에 50kg대 아담한 체구였어요. 그리고 그 5일 후에 또 다른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온전한 시신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소름 돋는 건 뭐냐면 아까 제시카의 몸통이 메노빌이라는 동네에서 8년 전에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소 근처에서 또 다른 발레리라는 매춘일을 하던 여성의 몸통이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 시신이랑 길구 해변가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랑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동네 거의 같은 장소에서 두 몸통이 발견됐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신체 일부들도 길구 해변에서 수습이 된 거잖아요. 누군가가 운전해서 거의 50분 거리인 길구 해변가에 놓고 갔다는 거잖아. 이 시신들은 8년 전에 발견됐었는데 도대체 그럼 이 살인마는 혹은 살인마들은 언제부터 이 살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발견된 시신은요. 아시안 17살에서 23살 사이로 추정이 되는 키 168cm 동양인으로 발견됐을 때 치아 4개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시신들 하고는 다르게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사망 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정하고 있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는 남성이 맞지만 발견됐을 때 여자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였는지 아니면 남자인데 여성인 척하고 고객을 만났는데 이걸 살인마가 살인을 해서 유기를 한 건지 그거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사라상죄는 이렇게 생겼을까 라고 스케치를 경찰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 남성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제가 말하는 리스크 롱아일랜드 시리얼 킬러 이 사건 아직도 제보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에는요. 18개월에서 32개월로 추정되는 요만한 애기 유아시신도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누가 낳고 버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잘 보니까 애기 근처에서 링 귀걸이랑 목걸이 같은 게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성인용 경찰은 아마 이거 매춘일 하던 여성의 아이일 거다. 그리고 아마 일하러 갔을 때 그 애기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왜 근데 하필 그 고객이 살인마였고 이 살인마는 애랑 엄마 같이 살해를 한 것 같다 하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성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아기랑 같이 무슨 귀걸이 같은 게 발견됐다고 했잖아. 비슷한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둘이 엄마와 자식이 맞았어요. 살인마는 둘을 각각 7km 떨어진 곳에 유기했대요. 묻기라도 같이 묻어주지 그랬냐. 자 지금 이렇게 막 수색을 하는 게 2011년이잖아요. 이번에는 199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무려 15년 전이에요. 1996년도에 미국 동부에 엄청나게 강력한 눈보라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이때 막 굉장히 춥고 강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던 날이었어요. 이 롱아일랜드 사는 주민 몇 명끼리 계속 집에만 며칠 동안 있다가 좀 나가서 걷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해변길을 따라서 걷는데 저 멀리서 뭔가 파타타삭 파타타삭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가까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같이 걸어가요. 가까이 가보니까 비닐봉지가 큰 게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타타삭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 하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빨간색 페디큐어가 발린 여성의 다리가 들어 있었어요. 당시 경찰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을 하긴 했는데 신원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15년 후인 2011년 4월 길고해변가에서 두개골이 발견돼가지고 그거랑 대조를 해보니까 그 다리의 주인이 두개골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머리는 길고해변가에서 다리는 45분 떨어져 있는 다른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원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대요. 둘이 매치는 되지만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인도 홍길동 뭐 이런 것처럼 제인도라고 이제 불러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롱아일랜드 연쇄살인범 범행으로 연관되어 보여지는 길고해변가에서 발견된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발견됐던 길고해변가의 사인은 시신들이 다들 비교적 최근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었어요. 그런데 파면 파볼수록 무려 15년 전에 발견된 시신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 범인이 뭐 한 명이든 다수이건 간에 그 누군가는 최소 15년 동안 지금 이짓을 해왔다는 거잖아. 일각에서는 어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 보니 길고해변가가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하니까 우연히 살인마들의 시신 유기지역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이 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없어진 사람들의 시신들을 보면 시신이 온전했는데 옛날에 발견된 사람들은 다들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어쩌면 처음에 이 짓을 했을 때는 혹시 걸릴까 봐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주지 않도록 문신도 훼손하고 시신도 훼손하고 여기저기 유기를 하고 이렇게 약간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심스레 이걸 진행을 했다면 십몇 년이 지나도록 제가 안 잡혔잖아요. 몇 명을 살해하고도 그러니까 점점 대범해져서 약간 좀 자신만만해져서 그냥 그대로 유기하게 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꽤 많은 전문가들 경찰들이라든지 포렌식 박사들은요 여러 명의 살인마가 어떻게 우연히 같은 장소에 유기를 했다고 보기에는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외모 등이 너무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실종된 샤넌을 찾다가 지금 무려 몇 명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샤넌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넌 내 엄마라고 생각해봐. 피해자들이 다 내 딸 또래 키도 다 내 딸처럼 조망만 하고 직업도 똑같고 그럼 어떻겠어요. 진짜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딸이 죽었으면 죽었다 시신이라도 발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나서까지도 샤넌의 엄마는 당연히 피터 의사 기억나시죠? 피터를 의심했어요. 피터가 또 파면 팔수록 구린 사람인 거야. 엄마가 이렇게 뒤를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의사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양귀비 류의 이런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복용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추측은 분명히 샤넌이 피터네 집에 갔다. 바바라네 집에 갔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피터네 집 갔다. 피터가 문을 열어주고 딸한테 아마 무슨 이상한 약을 줬을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숨졌을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한테 피터 뒷마당 왜 안 파보냐. 집 뒤쪽이랑 길구해변과 습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뒤져봐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경찰이 안 뒤져봤대. 근데 이제 1년 지나도록 계속 시신이 나오니까 미국의 온 미디어 집중이 다 이 사건으로 집중이 됐잖아요. 이거를 또 틈타서 샤넌네 엄마가 매스컴들 가가지고 인터뷰 한 거야. 저 사람이 제일 구린데 지금 피터만 자꾸 지금 경찰이 커버를 해준다. 저 사람네 집 마당도 수색 안 해주고 집도 제대로 안 보고 보트도 제대로 안 보고 지금 뒷마당에 습지저거 너무 의심된다. 그러고 인터뷰를 하고 다니니까 결국에 2011년 12월 6일 경찰이 피터의 집 뒤로 연결된 습지를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 친작에 좀 보지 샤넌의 지갑 휴대폰 그리고 바지가 발견이 됩니다. 샤넌의 소지품이 발견된 일주일 후 멀지 않은 곳에서 그쪽 뒤쪽 습지예요. 거기서 샤넌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격된 바바란의 집에서 8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기 계속 있었어. 샤넌은 바지를 입지 않고 있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대요.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샤넌은 이거랑은 관련 없다. 샤넌은 이 연쇄살인이랑은 다른 케이스인 것 같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샤넌이 발견된 후에도 지역경찰관 그 안에 있는 검시하는 곳에서 검시를 한 거예요. 검시 후에도 아 이거 연쇄살인과는 관련 없습니다. 샤넌은 사고사입니다. 샤넌은 아마 마약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패닉이 와가지고 뛰어다녔고 뛰어다니다가 넘어졌고 여기서 그냥 익사한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 습지가요 수심이 당시에 15cm 정도였대요. 여기서 익사 했다고? 자 이제 샤넌 발견했으니까 이제 수색을 멈춰야 될까요? 다 가보지도 않은 곳들이 아직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수색이 점점 중단이 됩니다. 자 이 롱아일랜드 길구 해변가가 서포크 카운티 안에 있고 그래서 서포크 카운티 경찰이 담당을 한 거거든요. 이 사건을 자 근데 이때쯤에 행정관이 은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바빠서 이러면서 느슨해진 건지 아니면 사실 제일 시끄러웠던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샤넌의 엄마였어요. 샤넌 엄마 빼고는 다른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은 다 조용했어.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샤넌 엄마처럼 끈질기게 내 자식 혹은 내 친구 찾아달라고 이러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샤넌 찾았으니까 샤넌 엄마 조용해졌죠. 경찰들은 어쩌면 아 샤넌 찾아서 다행이다. 이제 저 아줌마 이제 좀 조용해졌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갑자기 수색이 멈춰지고 몇 달이 지나서 2012년 가을이 되는데요. 자 2012년 가을 미 동부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허리케인 샌디예요. 저는 이때 뉴욕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 뉴욕 살던 친구들이 다들 막 입을 모아서 장난 아니었다. 미쳤다. 뉴욕 지하철도 운행을 다 멈추고 그냥 시티가 다 셧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막 다들 출근도 못 하고 그랬대요. 뉴욕시도 이런데 롱아일랜드 길고 해변과 같은 해변은 어떻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길고 해변과에서 단 한 명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제 없어졌어. 다 어디로 다 떠밀려 갔겠지 있었어도 지하철 선로도 막 다 망가지는 마당에 그 시체가 거기 가만히 있었겠냐고 해변과에서 그 이후로 그렇게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시신도 못 찾고 살인마도 못 찾습니다. 자 그럼 누가 범인이냐. 자 일단 유력 용의자 중에 한 명으로 갑자기 나오는 등장인물 존 비틀루프 씨가 있어요. 작가 롱아일랜드에서 메노빌이라는 동네 그 동네 기억나세요? 90년대 초반에 두 명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는데 나머지 시신 일부들이 또 거의 10년 지나서 길고 해변과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 메노빌이라는 동네에 존 비틀루프 씨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저씨는 1966년생이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와이프도 있고 애도 둘 있고 조용히 사는 목수예요. 근데 하루는 이 아저씨 남동생이 경범죄로 경찰서에 체포가 돼서 이제 DNA를 채취가 된 거예요. 근데 경찰이 DNA 채취해서 보니까 세상에 그 메노빌이라는 동네에서 우리 아까 발견한 그 시신 말고 또 두 명의 성매매 여성 시신이 발견될 적이 있었는데 이 동네 뭐냐고 그 시신에서 발견됐던 DNA랑 이 동생 DNA랑 엄청 매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DNA가 완벽히 일치한 사람이 누구였냐. 형 존 비틀루프 씨인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인 거지. 동생이 사소한 걸로 체포되는 바람에 2014년에 거의 20년 만에 잡힌 거예요. 하지만 길고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존의 DNA가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존이 살해한 그 피해자 여성 있죠. 이 여성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의 친구가 또 멜리사야. 멜리사 기억나세요? 길고 해변가에서 발견됐던 동생이 이상한 전화 여러 번 받았던 그 멜리사야. 그리고 멜리사 동생이 말하기를 나이 돼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니랑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아니고서야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자세한 것들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존이 자기가 살해한 매춘부 여성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뭐 그러면 자기 딸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딸 친구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 딸 친구의 동생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던 건 아닐까? 혹시 존이 롱아일랜드 살인범일 수도 있겠다. 자지만 다른 길고해변가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존 씨의 DNA가 발견된 적도 없고요. 본인이 시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꾸 우린 몰라요 아직. 미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롱아일랜드 살인사건의 살인마는 분명히 경찰 관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그냥 길고해변가 아무나 던져놓은 게 아니래. 그 중에서도 되게 찾기 힘든 스팟을 골랐다는 거예요. 이 웬만큼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를 만한 그리고 일반인들은 알지도 가지도 못할 그런 곳들을 딱 딱 골라서 그런 데다가 유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멜레사 동생이 받았던 전화들 있죠. 그것도 딱 경찰이 추적하지 못할 만큼의 길이로만 하고 딱 끊고 그리고 딱 바쁜 장소에서만 전화를 거는 것도 그렇고 전화건 지역 중에 뭐 타임스케어라든지 펜스테이션 기차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카메라들도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카메라 있는 쪽에서는 전화를 안 해. 그 사람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 인터넷 사용을 했으면 그걸 또 추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경찰이 근데 흔적을 하나도 안 남겼어. 뭔가 이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관계자 특히 이런 기술 같은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살인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 경찰의 누군가이고 그중에서도 살인마 이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커버를 해주는 이런 집단이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추측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는데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봤을 때 미국에서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손님을 만나는 이 매춘부들이 대부분 아웃콜을 하지 않는데요. 아웃콜이 뭐냐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고객의 집 혹은 고객이 예약한 호텔방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콜은 뭐냐면 고객이 내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예약한 방으로 오는 거를 말한대요. 근데 보통 회사가 안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웃콜을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데요. 혹은 아웃콜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남자친구가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운전수가 태워준다든지 그렇게만 가. 스스로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가 데리러 와서 간다? 그런 거는 거의 안 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차가 추적도 안 되는 카메라 없는 어디 구석진 길목으로 오라고 해서 픽업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두 발로 나갔어. 어떤 피해자는 핸드폰도 안 가지고 어 난 그냥 갔다 올 거야 그러고 그냥 나갔죠. 이런 게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경찰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정말로 경찰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저로서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당시 이 막 살인이 일어날 이 당시 이 지역 경찰 서포트 카운티 경찰이 아주아주 부패했다는 것 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듣고 한번 어떻게 들리나 생각해보세요. 자 원래 수사 초기에 길고해변에서 막 4명 나왔을 때 이미 FBI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또 한 게 아니라 벌써 자기들끼리 프로파일링을 다 했어. 아마 범인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백인 남성이고 꽤 교육을 잘 받았을 거고 평균보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으며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거나 여친도 있을 확률이 높고 가시덩굴에 그 길고 해변가를 가시덩굴에 이렇게 막 우거져 있었잖아요. 수풀이 그런 데를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옴 같은 곳 옮아서 병원 같은 데 여러 번 방문했을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이것부터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약간 외톨이인 성향이기보다도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더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포크 카운티에서 음음음 노 땡큐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이러고 FBI 도움을 거절했어. 아니 뭘 잘 지들리 뭐 잘이라도 해야 거절을 하지. 자 근데 왜 그랬냐. 뭐 몰라요. 그게 연루 경찰관 누가 연루가 돼 있어서 그거를 거절한 건지 아니면 당시 경찰청장이던 사람이 제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임 동안 구린 짓을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맨날 술 쳐 마시고 부하 직원들 데리고 맨날 술 마시라도 아니고 심지어 부하 경찰들한테 그 근무 외의 것들 했죠.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 뭐 하고 있는지 감시 좀 해봐라. 뿐만 아니라 지 전 여친들도 야 걔 요즘에 누구 만나는지 좀 알아봐라. 걔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좀 한번 감시해봐라. 저 소름났지 않아요? 이게 경찰청장이라고? 근데 경찰청장 되기 전에 그냥 뭐라 그러죠? 말단 경찰? 그냥 일반 경찰직에 있었을 때도 구린 짓을 엄청 많이 했더만 성매매도 엄청하고요. 음주운전에 마약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놈이 경찰청장이 됐냐. 이 지역의 지역검사가 제임스랑 도진개진이야. 약간 비슷한 놈이야. 둘이 근데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 경찰청장 되라고 엄청 밀어준 거야. 자 그러다가 이 제임스가 경찰청장 씨 제임스 씨 2012년에 자기 차에 있던 물건 가방을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훔쳐간 이 도둑놈이 가방을 쭉 열어보니까 오잉 막 온갖 성인용품들이며 막 이상한 야구 동영상 비디오 테이프 잔뜩 막 나오고 심지어 불법 무기들까지 막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청장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들고 이 도둑놈을 찾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잡고 보니까 뭐 크리스라는 이 젊은 남자야. 이 동네 그냥 마약 중독자야. 그리고 종종 남의 차 훔쳐서 타고 뭐 좀두둑이야. 좀두둑 잡았어. 잡아가서 조사실에 쳐놓고 경찰청장에 직접 들어가서 지 물건 지가 잃어버린 거니까 막 이 크리스를 잡고 막 엄청 패고 막 흔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크리스도 여기서 막 쳐맞으면서도 맞대 맞이야. 아저씨 내가 다 봤다고 야 이 변태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 제임스가 어 너 입 조심해라.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을 한 거야. 그리고 크리스는 이제 뭐 어쨌든 경범죄잖아. 풀려났어.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보세요. 가방 하나 훔쳤다가 서포크 카운티 경찰서에서 경찰청장한테요.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고 고소를 때려버린 거예요. 경찰청장은. 자기 폭행했으니까 경찰이 아무리 범인이라도 폭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법정에서 둘이 만나는데 그 좀두둑 크리스가 그 경찰청장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당신의 범죄는 단순히 저를 공격하고 겁먹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정의와 사법체계를 공격하는 인간입니다. 경찰청장이 좀두둑 따위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똑똑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구경찰청장 제임스 버크씨 46개월 수강 탕탕 해가지고 그 페더럴 프리즌 주교도소로 가서 거의 4년을 복역을 해요. 자 근데 그 좀두둑 크리스도 사실 가석방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감시받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또 도둑질을 한 거라서 얘도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크리스가 죄수복 입고 나온 제임스 청장 구청장 보면서 막 저거 좀 보라고 우리 둘 다 똑같이 죄수네요. 막 이랬대. 아 진짜 근데 크리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 알죠? 크리스야 뭐 이럴 게 없잖아. 근데 제임스는 이거 때문에 4년을 갔는데 경찰이 교도소 가면은 괴롭힘 꽤나 크게 받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4년 동안 있었을지 뭐 모르죠.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뭐다?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 수사하고 있을 때 저런 놈이 청장이었다는 거죠. 뭐 저놈이 범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이유가 다 여기 있었던 거지 썩은 사과가 저기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덕에 이 사건은 아직도 미제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 뭔가 구린 인물이 있죠. 바로 닥터 피터 헤이킷 경찰 측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런 혐의가 없고 단지 여기저기 참견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살인마는 아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일 의심가고 구리게 보이는 인물 중 하나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닥터 피터는 그 어떤 인터뷰도 피하고 있는데요. 7년 전 한 기자가 피터 헤이킷을 찾아갔을 때의 영상입니다. Did you run a home for wayward girls? Of course not. And you had nothing to do with Shannon Gilbert's death? That's correct. What about all the other girls? Fair! Jesus! What was that? My defibrillator. 911! No, don't! No, it's alright. I'm a doctor. Oh! I'm gonna call 911. Please don't. These guys caused me to have a defibrillation. Just take pictures of these clowns, would ya? 샤논의 엄마는요. 2015년도에 뉴욕 주전 검시관이었던 마이클 박사한테 샤논 시신에 두 번째 검시를 의뢰를 해요. 사적으로 의뢰를 한 거죠. 근데 반전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마이클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검시 후에 샤논의 사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교살이고 발견했을 때 여기 설골이 없었대요. 설골이 턱 밑에 있는 뼌데 보통 이게 누군가에게 목 졸림을 당했을 때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설골이 없었대. 서포크 카운티 경찰의 부검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인 거죠. 그리고 되게 구렸던 게 뭐냐면 서포크 카운티 경찰에서는 그랬잖아요. 샤논은 아마 약했고 약해서 패닉 와가지고 넘어져서 익사한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약물 검사를 따로 진행을 안 했대요. 근데 이 마이클 박사는 약물 검사를 했어. 근데 그 어떤 약물도 샤논의 몸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량의 약물이라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또 시간이 또 지났고 했으니까 그럼 소량의 약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되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샤논이 조울증이 있었잖아요. 약간 조현병도 있었고 그리고 또 딱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약을 하면 근데 거기다가 술까지 더해지면 약간 부작용처럼 저렇게 패닉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샤논의 엄마는 더더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 딸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달라 이러면서 경찰을 상대로 고소도 하려고 했고 살인사건으로 재수사를 해달라 계속 청원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 7월 샤논 말고도 딸들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딸 중 하나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이 정신분열증이 언니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점점 더 시간이 지면서 더 심해진 거야. 근데 그 딸이 우리 엄마가 딸은 언니 딸이 또 있잖아 딴 언니랑 더 가깝게 지낸다고 질투해서 엄마를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살해를 해버려. 샤논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망하셨어. 그리고 샤논의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샤논에 대한 이 모든 것도 그냥 사고사로 그냥 정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샤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911에 대한 전화도 작년에 릴리즈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서야. 자 그래서 오히려 음성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넷플릭스로 이런 영화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아마존에서 사라진 소녀들 책을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건을 제가 오랫동안 알아봤어요. 몇 주 준비한 게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게 계속 막 이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 여러분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저는 슬펐어요. 피해자 여성들의 취약한 상태에서 또 잘못된 만남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이 비극까지 이끌고 갔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참 기구하고 슬프게 느껴졌고 또 더 슬프다고 생각이 됐던 건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직업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다들 행복하지만 않았잖아요. 돈 쉽게 벌고 행복하게들 살았으니까 다들 보면 되게 힘들어했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끊어내려고 막 스스로 노력을 하기도 했고 결국에 또 실패하고 본인들이 아마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종된 후에도 그 누구도 그들의 실종을 제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도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이름 조차도 말 거론하지 않았다고 그저 매춘부로 그냥 뭉뚱그려졌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듣는 분들은 물론 다들 한국분들이지만 한국 시청자님들이 그냥 단순히 매춘부 피해 여성 한 명에 일곱 명 열 명 이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의 스토리가 어쨌든 알려진 만큼만큼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셨으면 좋겠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준비해왔고 녹화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처음 얘기한 것처럼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유명했던 사건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직업을 떠나서 내가 매춘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뭐 여러분 시스터든 브라더든 성별이 어떻든 간에 어디 갈 때 항상 주변에 알리세요. 내가 뭐 일 때문에 과외를 누구네 집에 과외를 가는 거든 아니면 나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서 누구 고객의 집에 가는 거든 항상 주변에 그게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 나 뭐 몇 동 몇 호에 오늘 고객 만나러 지금 가고 있어 이런 거 한 통 정도 물론 또 요즘에는 GPS 이런 것도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갈 때는 항상 어디 간다고 미리 말을 해요. 남편도 저한테 말해주고 혹시 모르잖아요. 물론 저는 외국에 살아서 좀 더 조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 난 뭐 한국에 살고 뭐 나 다 편안하고 아 난 안전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어디 가게 되면 특히 프라이빗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라면 더더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마무리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이야기로 좀 끝맺음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또 미국 사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 범죄 이야기 들으시는 거 그리고 미국 일상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번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